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토요일날은 조금 되는지 실증 분석을 여러분들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10일 총선을 이렇게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본인의 경험이나 또 이야기나 추측이나 아니면 또 본인의 감각 이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여러분들 가장 이렇게 탄탄한 배경은 역대 선거 결과를 관심 있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아주 과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 결과를 좀 허심탄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역대 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충북 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2016년 총선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왜 선거인가 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총선을 누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일부 권여권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충북에서 이런들 조작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충북의 전 지역의 조작에 있었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청주 서원구, 청주 흥덕구는 분명히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래서 내일 그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쪽이 정치적 편향성이 얼마나 강한 집단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계시는 동안에 여당이죠. 여당이 집권하는 동안에 화끈하게 야당을 당선시키는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공박사가 어떻게 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는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됐기 때문에 선관위의 이름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16년에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선거 2023년도 여름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정당 차원에서 보수 정당이 선관위의 부정적한 방법을 통한 사전투표에 도움을 받은 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여기 호국이 님이 보시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다 조작이 됐잖아요. 이 호국 님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 이런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와 박영선 씨가 대결하고 박형준 씨하고 여러분들 또 누군가 여러분들 대결했던 그게 그게 전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더불당 후보들이 출연했지만 사전투표 조작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10번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현재까지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지금 실정 분석을 가지고 확인한 것이 10번 선거입니다. 10번 선거 모두에서 더불당이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더불당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둔 겁니다.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는 성추문 사건으로 두 사람이 물러났기 때문에 더불당 민주당이 굉장히 열쇠에서 출발했지만 그것도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통령 눈이 시뻘게 살아있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조작하고 4월 5일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 울산 남구 낙기초위원선거를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갓 등장했는데도 조심스럽게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송을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다 가늘 수밖에 없는 건데 내 이야기의 요지는 너무나 어리석다 이야기죠. 과거에 10번 정도의 공직선거가 다 밝혀졌는데 그걸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 총선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하고 사냐 이야기죠. 생각이 짧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식솔들하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처절하게 이런데도 하는 것이 본인이 판단을 잘못 내리고 생각이 좁으면 본인이 고생을 하고 가장 이럼 그렇게 판단이 미숙하고 생각이 짧으면 식솔들이 다 고생을 하고 나라의 이런데도 장이 그러면 국민들이 다 이런데도 센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10번 정도의 선거가 다 분석돼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야 H21은 분석하신 2016년 총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2016년에 총선은 중요한 것처럼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야기죠. 하나도 다르지 않게 행동한 겁니다. 다 선거 데이터를 만져가지고 늘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에서는 상황이 바뀌었고 뭐가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똑똑한 한동훈 비상대치위원장 여러분들 나오셔서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책이 있나요? 백날 분석하면 뭐합니까? 대책을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대책을 내가 이야기하면 대책을 수용하는 사람은 나라 일하는 사람이지 내가 대책까지 수용을 시키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자유님 대책을 여러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딱 요약해가지고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고 사전 등록해서는 안 되고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사전투표 다 개척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파헤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실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사람들은 지적활동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적활동이 있어야 그래야 실체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또 내일 방송에서 제주다든지 이런데 구체적으로 2016년 종선에는 어떤 식으로 득표수를 만졌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강구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킹덤 북서에서 나오고 김동주 교수께서 쓴 필생의 역작이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성을 해부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